반갑습니다. 노바지구학 엄형대 선생님입니다. 자, 고민은 짧게 방향 설정은 빠르게 자, 지원 개념 강의 완강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지구학원 개념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듣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개념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곧 사물교육청 모의서가 남아있는데 사물교육청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첫 보는 실전 모의서잖아요. 그래서 그 사물교육청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항상 고민은 짧게 하세요. 너무 고민 길게 해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방향 설정을 빠르게 잡고 그 대신에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먼저 그 선생님 게시판에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키워드별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러분들 질문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을 잡는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기출. 이 교과서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출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질문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풀. 자, 이제 개념 정리됐으면 이제 문제풀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계교지인 EBS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개념 학습법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선생님 게시판에 여러분들은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출. 자, 지금 개념 인강 들으면서 시중 기출 문제집을 같이 병행해도 될까요? 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든지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다.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100%, 200%, 1000% 낫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이게 개정 이슈가 있잖아요.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 이전의 교과하고 개정 이후의 교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되게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개정 이전의 기출 문제들이 개정 이후의 지구학 1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그리고 개정 이후의 우리 지구학 1 내용은요. 개정 이전의 지구학 1 내용 중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내용 그대로 남아있는 건 in 이렇게 써볼게 그리고 개정 이후의 아웃된 내용 당연히 이건 공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정 이전의 지구학 2에 있던 내용들 이게 지구학 1으로 들어온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결국은 우리가 기출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개정 이전의 지구학 1의 그대로 지구학 1의 내용 중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내용과 개정 이전의 지구학 2에 있던 내용이 지구학 1으로 내려온 내용들 이 두 개를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정 이전과 개정 이후에 대한 교과 과정을 제가 그 전에 이제 캐스터로 한번 우리 N생들을 위해서 개정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빠지고 개정 이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새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린 캐스트가 있어요. 그거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 근데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지구학만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개정 이전의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내용도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돼요. 우리 고3 같은 경우에는 이미 2학년 때부터 개정된 교과서를 공부했으니까 그냥 이 교과 내용이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지구학 온 내용이고 여기에 맞춰서 수능이 출제가 되겠구나라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내용들이 정말 현재 내가 풀고 있는 개정된 내용에 맞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기출을 푸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들은 개념 가지고 이게 풀려야 되잖아요. 풀려야지 이 기출을 푸는 게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볼 때 항상 두 가지가 봐야 돼요. 첫 번째, 그 기출 문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현재 개정된 지구학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개념 자체는 문제의 형태 자체는 현재 개정된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개중에 지문 한두 개 정도는 과거의 교육 과정 속에 보면은 그 개념 자체, 문제의 개념은 현재 교육 과정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이게 복합적인 문제라 보니까 지문 하나는 현재 교육 과정에 안 맞는 지문들이 있어요. 사실은 개정 전에 기출 문제를 풀 때 되게 좀 당혹스러운 경우가 선생님 이 문제가 개정된 교과 내용 문제가 맞아요? 그럼 선생님 대답은 맞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를 보면은 지문이 하나 정도는 개정된 교육 과정에 안 맞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해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의 집을 좀 만들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을 선생님도 분석을 해봤는데 아직은 거기까지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좀 선별이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기출 문제의 집을 예전 같으면은 개념 강의 들으면서 가장 먼저 기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EBS 연계 교재 풀고 그 다음에 신경의 고난도 문제를 풀어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출 문제의 집은 아직까지는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같이 병행해서 푸는 것보다는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3월 이후로 이제 기출 문제 강의를 여러분들 저도 이제 기존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평가원과 수능 기출 문제들을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진행할 텐데 거기 문제 자체는 이거는 기출 중에서도 다시 개정된 교과 내용에서도 꼭 출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야. 다른 생각 문제들을 좀 추려가지고 그중에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데 이 지문 하나는 좀 현재 교육 과정이 안 맞는데 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교육 과정에 맞춰서 변형을 시켜가지고 현재 교육 과정에 최적화된 기출 문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이 지문까지 이게 완벽하게 지금 걸러지는 기출 문제들은 없다. 왜냐하면 이 시중의 기출 문제들은 기출 문제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 기출 문제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같이 병행해도 병행할 때는요. 일단 풀어보세요. 풀어보되 문제가 좀 이상하거나 지문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건 언제라도 선생님 게시판이나 선생님한테 질문을 올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 이 문제는 내용 자체는 이 기출 문제에 맞는 거지만 이 지문은 현재 교육 과정이 안 맞는 지문이니까 안 해도 돼요. 혹은 아 이거는 맞는 문제야.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못하니까는 못 푸는 거라고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혼자 끙끙 대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답. 하세요. 하지만 안 되는 건 꼭 이게 개정된 교과 내용에 맞는 기출인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전문가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라. 이게 기출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EBS가 문제가 되는데 자, EBS는 이제 EBS 2021 수특이 나왔죠. 언제 풀어야 되는지 궁금한데 이거는 수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계교제죠. 연계교제인데 사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요. EBS 수특하고 연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연계가 될 수가 없냐면 지금 이 수특 교제가 1월 말경에 나왔잖아요. 하지만 3월 달에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미 그 이전에 아마 출제가 다 돼 있을 겁니다. 보통. 3월 초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직전에 급하게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고 검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미 출제가 돼 있어가지고 EBS에 있는 문제들하고 연계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 교육청 모의고사가 EBS 연계를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계교제라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능에 연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계교제는 이 수능에 맞춰가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언제 풀어야 되느냐 이거는 시점이 딱 정해진 거 없죠. 하지만 어쨌든 EBS 선생님이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EBS는 문제집이고 그림책이고 자료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연계라고 하는 게 문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을 연계해서 그대로 내는 거지 문제 자체를 그대로 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연계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대개 그 문제 속에 사용되고 있는 그림이라든가 자료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이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구학 선생님이 여러 번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똑같은 그림과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지문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방향이나 문제 형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이나 자료가 연계가 되는데 그 그림이나 자료의 개념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걸 이제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냐면 아 그럼 이 문제를 나는 변형해서 이렇게 출제를 할 거야. 라는 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면 좋은데 처음 개념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아 EBS는 철저하게 문제집이구나. 그래서 내가 개정된 지구학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만한 문제가 없을 때 나는 EBS 수적 교재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개념 강의 완강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개념 강의 완강이 전제가 되면서 완강 이후에 수특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개념과 같이 병행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질문을 선생님이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개념 완강 이후에 개념의 전체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수특 문제집을 쭉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일단 지구학원 개념 강의로 완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단원마다 선생님이 단원별로 강의를 진행하잖아요. 그 단원별 내용을 공부를 하고 나서 바로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반드시 그리고 나서 EBS 수특에 맞는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좀 좋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EBS 수특 교재를 지금 다 분석을 했는데 EBS 수특 교재가 올해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선생님 교재에 강의 교재에 문제를 붙여놓을 때 이 강의 한 단원의 강의를 듣고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뒤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문제 구성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부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뒤에 문제가 안 풀리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올해 EBS 수특 교재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좀 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쪽에 1단원 내용이 있으면 뒤에 문제가 붙어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뒤에는 2단원의 내용도 좀 알아야지만이 앞에 있는 1단원 문제를 좀 풀 수 있게 문제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EBS가 그렇게 책을 구성해놓은 것이 왜 그렇게 구성을 해놨는지에 대한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할 때는 수능을 시험을 볼 때는 한 단원만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지구과학원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전범위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출제를 했겠지만 앞에 단원만 공부를 하고 EBS 수특 문제를 풀면 약간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일단 대단원, 한 단원 정도를 만약에 같이 강의랑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대단원, 한 단원 정도를 다 공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EBS 수특 문제를 좀 푸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문제를 풀 때는 기왕이면 문제를 푸는 거 어때요? 잘 풀리고 채점을 했을 때 많이 맞춰보는 게 좋잖아. 그리고 그게 나의 실력이 되는 거고 또 자신감이 돼요. 그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자꾸 맞춰봐야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EBS는 지금 풀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EBS가 약간 단원별로 좀 복합적인 내용들이 섞여있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대단원을 다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EBS 수특 문제를 푸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 생각에는요. 자, 다음. 이제 문제풀이가 나오는데 자, 어메이징 실전문제풀이는 기출인가요? 언제 개강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전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시즌에 맞춰가지고 문제풀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한 스템 먼저 공부를 해서 그 개념을 숙성시키자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문제풀이는 3월 둘째 주에 개강을 할 겁니다. 3월 둘째 주에 자, 이 수업은 이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현장 강의를 이제 같이 이제 우리 현장 강의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같이 좀 강의를 듣도록 진행을 할 텐데 3월 둘째 주에 진행을 해서 6월 평가원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전문제풀이를 한번 완벽하게 개념을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6월 평가원 이후의 문제들은 자, 그럼 이 문제풀이는 6월 평가원을 반영을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요. 자,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다지선다 형태로 자, 심화 개념 유형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심화 개념 유형 문제 풀이가 있는데 6월 달하고 9월 달 평가원에 6월 달에 이제 출제 경향을 6월 평가원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 보면은 6월 달에 평가원에 출제 경향을 심화 개념 유형에 반영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 풀이 먼저 3월 달에 정리하고요. 그리고 평가원 유형을 반영해서 7월 달에 심화 개념 유형 문제 풀리로 같이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현재 개정된 직업 교과 과정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뭐 교과서가 안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 뭐 이미 나올 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비비의 수득 교재는 나와 있고 하니까 방향성은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빠른 문제 풀을 진행을 할 텐데 문제 풀이 교재는 자, 여러분들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사실은 3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수능이잖아요. 수능에서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평가원에서 어떤 문제들을 출제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방금 봤지만은 자, 기존에 기출됐던 유형들은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한 번 기출이 됐던 문제는 또 기출이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한 번 출제가 됐던 문제는 또 출제가 될까요?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평가원에서 한 번 그 문제를 출제를 했다는 얘기는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해의 우리 수능 문제가 수능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수능의 개념? 물론 한 문제에 여러 개의 복합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하지만 단순하게 20개의 개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개정된 지구학 1SM이 나중에 주제를 뽑아보면 한 80개에서 90개 정도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0개의 주제를 평가원에서 냈다. 정말 중요한 거 4분의 1 정도로 골라냈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중요한 주제들은요. 약간 로테이션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출제가 됐던 개념들은 계속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기출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정된 지구학에 맞는 기출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지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연기하잖아요. EBS. EBS 연계. 연계 교재. 중요하죠. 이 두 개의 기출하고 EBS 합하면 두 개가 지구학원 20문제 중에서 한 17문제, 18문제가 걸려요 사실. 알겠어요? 왜냐하면 기출을 다 풀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아니고 그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던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한다는 얘기거든. 나중에 한 9월 정도 되면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저는 기출 문제는 보기만 해도 답이 나올 정도로 기출 문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걸 또 보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기출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문제는 보자마자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그 기출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완전히 내게 체화가 돼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도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그 정도까지도 계속 해봐야 돼요. 기출은요. 그럼 그거는 기출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출에 나와 있는 개념을 공부하는 거니까. EBS도 마찬가지야. EBS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이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에다 신유형 문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것들은 요즘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만 풀면 문제풀이는 완벽하게 진행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스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풀이도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주제로 평가원이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한 주제에 지금까지 기출이 됐던 문제 그리고 EBS에 나온 문제를 변형시키는 EBS 연계 문제 변형 그리고 신유형의 고난도 문제 저희 노바 연구소 연구원들과 그리고 저희에게 출제를 해주는 출제 팀들이 같이 개성된 이슈에 맞게 지금 새롭게 문제를 되게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문제 출제를 해가지고요. 주제별로 그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유형 문제를 먼저 같이 하면서 단순히 대표 유형 문제는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를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대표 유형 문제와 똑같은 주제를 가지는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 기출 문제가 만약에 변형돼서 출제가 되면 어떻게 변형돼서 출제가 될 건지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주제를 가지는 EBS 문제는 뭐가 있고 그럼 EBS는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주제별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나서 이 주제하고 똑같은 유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워크북을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 워크북 속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고 다양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풀이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신유형 문제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단원별로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나 저희 연구실에서 예상하는 이런 신유형 고난도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문제풀이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는 그리고 풀어야만 하는 문제만 풀어보면 되는 그러한 문제풀이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념학습법 자 이런 질문을 어린 학생이 있었어요. 강의를 이해하고 넘어가서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키워드들만 공부해도 될까요? 아 저 이 질문에서는 자 일단 이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지구학 1 여러분 얘기하지만 지구학 1은 이해 과목이에요. 물론 암기 돼야 되죠. 근데 암기는 내 머릿속에 필요한 개념을 저장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 머릿속에 필요한 개념을 저장하는 거야. 근데 그 저장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구학 1은 반드시 이해를 전제로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해만 해서는 안 돼. 이해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은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조하시는 키워드 아 키워드 근데 만이라고 하는 요 말이 좀 걸려요. 지구학 1은요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서 쫙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지구학 1은 정리를 할 때 백지학습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처음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각각의 중요한 단원에 중요한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단어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문제가 지금까지 내가 풀어봤을 때 출제가 됐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간에 다시 그걸 보고 개념서를 봤는데 빠진 단어들이 있다. 그럼 거기에 아직 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지구학 1 전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틀이 완벽하게 잡힙니다. 근데 만 키워드들 만 하 만 만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면서 그 키워드가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만이라고 하는 말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좀 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단원별로 지구학 1에서 어떤 개념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지펴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개정 지구학에서 그 전에 개정 지구학을 위해서 개정 후의 지구학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전에 찍은 N수생들을 위한 퀘스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고체 지구 파트에서는 제일 먼저 주로 이제 땅의 이동과 관련돼 있어요. 땅의 이동. 그래서 그 전에 지구학 1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지 않았던 대륙 이동의 주제라든가 그리고 판구조론이 의외로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판의 경계, 발산, 보존, 수렴형 경계에 대한 지각변동의 특징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약간 힘이 좀 덜 들어간 상태로 교과서에 써있긴 하지만 절대 문제는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판구조론은 우리 작년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발산, 수렴, 보존, 경계, 그리고 전 세계 판의 경계에 공부했던 것만큼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뒤통수 때릴지 모릅니다. 판구조론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이 있죠. 풀룸 구조론. 그래서 예전까지는 주로 상구멘틀의 운동만 설명을 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멘틀과 외계 경계면까지 그리고 판의 경계 아님에도 화상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즉 열점의 그런 지각 화상이나 지진을 설명할 수 있는 풀룸 구조론은 새롭게 추가가 돼가지고 이건 출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전에 이제 지구학 1에서 내려온 이제 암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퇴적암석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지층하고 화석을 해석하면서 지층의 연령을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지층의 연령. 특히나 이제 상대 연령하고 절대 연령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이 지질 단면도를 해석을 하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층을 해석하는 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 대단원 1단원의 마지막에 좀 외워야 되는 선캄브라대부터 신생대까지 지질 때의 화석과 환경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문제들은 매우 출제가 잘 됩니다. 특히나 이 상대 연령대 절대 연령대 연결하는 문제들은 약간 킬러까지 출제가 될 정도로 고난인도 출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킬러급으로는 충분히 출제할 수 있고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지질 단면도 해석을 하고 방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지층들이 생겼을 때 지질 시대를 연관해서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주제들은 꼭 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기하고 해양 파트가 의외로 개정 전에 지구학 1에 비해서 많이 변한 게 없죠. 많이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기단과 전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하고 열대저기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된 지구학 1에서 이제 좀 개정 전에 비해서 인공위성 사진을 가시광선하고 적외선을 해석하는 내용들 있죠. 이거는 개정된 지구학에 새로 추가가 됐지만 사실 이거는 이전 교과서 말고요. 그 이전 교육과정에 매우 출제가 잘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 영상의 차이점 같은 것들은 좀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일기도 해석하는 건 전통적인 주제죠. 일기도 해석.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상들 들어가는 거. 악기상. 근데 이제 해양 파트가 조금 추가된 내용들이 많아요. 해양 파트에 해수의 성질에서는요. 수온 연본도 해석하는 거 있죠. TS도 해석하는 거는 이 TS도가 지구학 1에 있다가 지구학 2로 올라갔어요. 개정 전에 보면은. 지구학 2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구학 1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예전에 지구학 1에 있을 때 킬러로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예요. TS도가. 수온 연본도 해석하는 건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표충순환에서 해수의 표충순환은 원래 지구학 1에서도 배웠던 주제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경계류 개념이 새롭게 서한 경계류하고 동한 경계류. 여기에 개정 전에는 난류하고 한류로만 출제가 됐는데 현재는 서한하고 동한 경계류의 폭이라든가 유속 같은 것들의 차이점. 여기 지구학 2에 있던 게 살짝 지구학 1에 내려가지고 이거 좀 정리 좀 잘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크만수송. 아 해양 파트가 빨간색이 많네. 에크만수송과 연관해가지고 용성이나 침강 내용 들어간 거. 그래서 연안용성, 연안침강 이거는 에크만수송하고 관련돼가지고 지구학 2에 있었을 때도 출제가 되게 잘 됐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해석하는 건데 이 심층순환의 변화하고 기후변화에 연관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출제가 되게 자주 된 주제니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기후변화는 천문학적 원인 있죠. 기후변화는 기후변화 외적 원인하고 내적 원인인데 기후변화 외적 원인은 워낙 개정 전에도 킬러급으로 출제가 많이 됐던 것들이잖아. 그럼 좀 정리 좀 잘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지구온난화 그리고 개정 전에도 정말 출제 중킬러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복사평형 문제 있죠. 복사평형 문제. 이런 주제들은 빨간색으로 쓴 거는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고요. 노란색은 기존에 공부를 했던 건데 기존에 공부했던 거라 하더라도 기후변화 외적 원인이나 복사평형은 기존에 새롭게도 이제 개정된 내용에서도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출제 약간 킬러급 이상으로 킬러급까지는 아니어도 중킬러급 정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3단은 천치하고 있죠. 이거 완전히 다 빨간색일 것 같은데. 일단은 별의 물리량에서는 별의 온도에서 가는 거 별의 광도에서 가는 거 별의 물리량 중에서도 주로 온도하고 광도에서 가는 거 이게 좀 출제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HR2에서 가면서 HR2에서 별의 종류에서 가는 거 그 다음에 HR2 안에 별의 종류를 보면서 별이 처음 만들어져서 터질 때까지 어떻게 진화가 되는지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별의 에너지원을 해석하는 거 이게 같이 하나를 묶여가지고 출제가 많이 돼요. HR2, 별의 종류, 별의 진화, 에너지원을 하나를 묶어서 문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생명체를 우리가 이제 별을 찾는 게 지구학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별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외계 행성을 찾아가지고 별이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을 찾아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자 이거야. 그래서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에는 뭐 도플로효과라든가 식현상이라든가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항상 이것도 보통 19번에서 20번으로 기존에는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들이죠. 됐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부 은하로 하죠. 갑자기 별에서 좀 많이 점프가 별이 모여있는 외부 은하 그래서 외부 은하 분류하는 거 특이 하나 나오고요. 특히나 허블의 법칙 있죠. 어우 이거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주의 팽창을 다루는 거 그리고 이 우주의 팽창을 다루다 보니까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대폭발 우주론에서 가는 거 그런데 대폭발 우주론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급팽창 우주론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거 가속 팽창해서 우주의 구성 물질에 따라서 우주의 미래가 열린 우주, 닫힌 우주 그리고 평탄한 우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게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노란색은 개정전에 있던 내용들인데 빨간색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야. 아이고 이것도 그럼 빨간색이 되는데 이것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 상당히 좀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념 강의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 정도 이제 단원별로 개념들 좀 점검을 해보시고요. 현재 선생님이 캐스트를 찍고 있는 게 2월 7일인가? 오늘 2월 7일 맞나요? 2월 7일 정도 될 거예요. 2월 7일인가 8일인가 그런데 아직은 3월 학평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았고 쌤 스튜디오 개념 강의는 총 33강에 그리고 각 단원별로 실력 향상 문제풀이가 같이 붙어 있어요. 실제로 개념 강의는 33강입니다. 자 그럼 개념 강의가 33강이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3강씩만 들어도 10주면 다, 11주면 다 듣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들어서 10주면은 지금 두 달 반인데요. 그런데 이게 12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지금 거의 한 반 정도는 여러분들 들였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딱 3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을 일주일에 보통 하루 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요. 내가 이 강의를 일주일 내내 한꺼번에 참 몰아듣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슨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명대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학원 시간표라고 생각하라고 딱 잡아놓으세요. 그래서 딱 3시간은 이 강의 듣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 듣고 그 3시간 내용 복습하시고 앞에 얘기했던 기출 EBS 교재에 있는 문제 푸는 시간 그렇게 딱 한 단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학평 전까지는 충분히 완강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든지 시작이 반이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시작은 또 시작만 하면 반은 되는데 그 시작에서 멈추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 교육청 전까지는 무조건 개념 강의를 먼저 완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EBS 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3월 학평에 직접 연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단원별 공부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기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선생님이 기출 강의를 따로 개강을 하게 되면 현재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는 기출 내용에 맞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고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거 꼭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항상 지구학 1은 개념을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3월 전까지 무조건 끝맺음을 한번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개념을 가지고 개념만 잘 잡아놓으시면 지구학 1만큼 문제 풀이에 대한 부담이 없는 과목도 없어요.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우리 이제 개념 강의 완강도 됐고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만점 맞을 겁니다. 수능 만점 맞을 겁니다. 그 만점 맞기까지 3월 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어메이징 문제 풀이와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기출 문제 풀 강의 그리고 6월 평가원을 반영하는 7월 달 이후에 심화 개념 문제 풀이 강의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수능 만점을 맞는데 어떠한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쫙 채워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꽃길만 걸어서 나중에 수능 만점이라고 하는 달콤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랑 남은 기간 같이 제대로 공부하면 3월 달에도 꼭 좋은 결과 나올 거고 3월뿐만 아니라 매 모의고사마다 항상 좋은 결과 나와서 정말 지구학원을 어명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서 정말 행복하구나. 그리고 수능 만점 받아서 정말 행복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3월 교육청 이후에 개념 강의 이후에도 더욱더 좋은 문제 풀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